송혜 선생님 별세 부인 고석옥이 권사 세계 최장수 MC 전국노래자랑 송혜 요약사 3월 18일 송혜 코로나19 확진 갑자기 늙어보이는 송혜 선생님 KBS 전국노래자랑 2022년 5월 23일 MC 송혜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 속보 송혜 별세 현역 최고령 방송인 향년 95세로 눈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송혜님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님의 종교는 미확인입니다 한때는 불교신문과 인터뷰한 적도 있고 불교방송가도 인연이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었죠 그런데 2018년 1월 22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인 고석옥이 권사의 발인식 날에 당시 운구차를 옆에 두고 찬성가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아내를 따라 기독교로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마 부인을 배려해서 찬성가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현역 최고령 방송인 송혜가 향년 95세로 6월 8일 별세했습니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혜는 이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송혜는 올 들어 이달 1월과 지난달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기도 했죠 송혜는 최근 KBS1 전국노래자랑 MC에서 34년 만에 하차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엔데믹에 야외의 녹화가 재개되면서 건강상 이유로 하차를 고민하기도 했으나 제작진과 스튜디오 녹화로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죠 송혜 측근은 송혜 선생님의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야외에서 몇 시간씩 하는 녹화는 수월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고령으로 인한 활동 제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MC로 불리는 송혜는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으며 1955년 창공 아극단을 통해 데뷔해 66년째 연예계 휴닝으로 활동 중이었죠 전국노래자랑 초대 MC 이한피를 시작으로 오빠 이상령 고강수 아나운서 최선규 아나운서 등에 이어 1988년 5월부터 MC를 맡고 있었습니다 KBS는 지난 1월 송혜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또 설 특집 기획으로 송혜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담은 트롯 뮤지컬이자 송혜를 위해 후배들이 꾸민 헌정공연 여러분 고맙습니다를 제작해 방송하기도 했죠 송혜 선생님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부인이신 소고기 권사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셨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생 공락을 노리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ино